아 고구려 엑소스 기계 마라톤대회 종목 30길이로 코스 여자 1위 숭소린 2시간 10분 19초 3기일은 2017년 잠실 올림픽 주격인에게서 객시한 제13회 아 고구려 엑소스 기계 마라톤대회에서 두 소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다임주 회장 이수열 축하합니다 제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도 두 분이서 열심히 얘기하시네요 네 축하합니다 할 얘기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가겠습니다 고구려 엑소스 기계 마라톤대회 30km 코스 여자 2위 조경희 2시간 20분 16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진 찍으시고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엑소스 기계 마라톤대회 종목 30km 여자 3위 송운혜 2시간 21분 01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지님 계십니까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셋 guide 은 будто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